자 보자 지호 뿅 해서 뿅뿅뿅뿅 매칭 매칭도 해이 네잉 뭐하라고 하면 네잉 대답은 잘하지 오케이 오케이 아직 아니구요 오케이 그래서 벌레는 뭐에요 벌레 네 그것도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 드리세요 어머니한테 말씀 드렸으니까 자 벌레는 뭐죠? 그렇죠 벅 벅 벅 쓰른 방법은? B 유지 저 비유지라고 쓰시면 되죠 오케이 비유지라고 쓰시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죠? MUG 쓰른 방법은? MUG 아까랑 비슷하네 그치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나는거지 유지가 유지 소리나는겁니까 어그 소리나는거죠 유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유가 내는 세 가지 소리요 유가 내는 세 가지 소리나는거죠 유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뭐라고 유우어 이제 또 까먹었죠 한번씩 해줘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순서는 달라도 되자 오케이 되도록이면 순서를 지킵시다 그 다음에 대걸레는 MOP 쓰는 방법은 M-U-P 오케이 그래서 틀려놓고 또 M-U-P와 M-O-P 오가 내는 내가의 소리 오가 내는 내가의 소리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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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가지 소리 오 오 오 오 아 어 뭐라고 오 오 아 어 기억도 안나죠 막 오케이 그 다음에 달리다 런 쓰는 방법은 L-U-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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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밥 많아야 내가 딱 김지효 어 런 어 런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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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에 땅콩은 NUT 쓰는 방법은 N-U-T N-U-T NUT 다음에 껀 안다 HOG 쓰는 방법은 H-U-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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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에 재미 FUN 쓰는 방법은 F-U-N F-U-N F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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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가게 SHOP 쓰는 방법은 S-H-O-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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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 잘한다 CUT 쓰는 법 C-U-T C-U-T 오케이 C가 내는 누가의 소리 C-U-T C가 내는 누가의 소리요 C-U-T C-U-T 다 까복지고 쳐 스크 C는 뭐 스크 C는 뭐 스크 Cт P-H-O-P S-H-O-P C 요 C! M-O-P B-O-P O-P S-O-T C-U-T C-U-T Tang C-U-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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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 Da E-An C-U-T 위 C-U-T H-O-T ok 그래서 선생님 쪽지 보내는거 확인하고요 다음번 복습할거 뭔지 알겠습니까 지호 쪽지 아 여기 쪽지가 있지 지호 쪽지 그래서 오늘은 요거 했구요 다음 시간까진 뒤에 17 말하기 쓰기 준비해 오세요 ok 수고했습니다 ok 바이바이